하이 샐리 땡큐 포 인 바이딩 샐리 에이 다시 한번보다 눌러보자 샐리 위카밍 샐리 위카밍 샐리 위카밍 내 집은 아닙니다 친구 집입니다 아니 됐어 어차피 또 연결해야 되잖아 이건 하와이콘 에바비치 에바비치 하와이는 유명한 에바 에서 나오는 노란 옥수수입니다 아니 길게 하면 안 나오는거 알지? 아이씨 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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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도라 코보우 노란 옥수수 오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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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0개야, 언니. 언니, 0개야. 없어서 못 먹어. 아, 불의 밀. 여기 불을 켜야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언니. 감성 있고 좋잖아, 언니. 이거 드릴게요. 자기도 가든이 있어서 가든에다가 쑥쑥 시켜서 보내면 좋대. 어떤 거야? 요거 찌꺼기.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거 살까요? 아니, 요거는 일부러 물을. 이게, 그람도 재야 돼? 네. 딱 맞게끔. 그래야지 그게 표준 맛이 나오는구나. 레리, 고. 레리, 고. 나이스. 예. 조기. 네. 괜찮은데 앵무새는 깨끗하게 기르잖아. 우리집에서도 가끔 그 소리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미 가벼트를. 저는 개구멍으로. 나도 나오게 찍어. 오줌 싼다. 미안해. 어, 그러네. 부추가 있네. 흙을 한 번 잘라야 돼. 접어주고 한번 이렇게 기름 좀. 저것 좀 해주고 그러면 참 좋다. 얘가 있어서. 애플, 애플 바나나? 뭐야, 왜 이래.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야. 어떻게 해요? 이거 저기. 저만큼 잘라야지. 뭘로 잘라야지. 쉬워, 자기야. 칼 있어. 안쓰는 칼. 하고 저러고 있어. 기관이 좋은 거야. 세례야, 이게 문 닫아. 이거 안주는 거야. 음. 냄새 맡아봐. 음. 음. 냄새 죽인다. 아, 좋아하라. 저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시원하다. 디스펜서 노 배터리. 오케이. 아이쇼유. 억자. 짠. 짠. 밀라니. 밀라니. 어, 그래 밀라니. 세례하옹. 세례하옹. 땡큐. 인바린. 이거 드세요. 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꺼내야 돼? 그냥. 여기다 놓고. 아니, 이렇게 하프 이렇게 안 돼? 다 끼고 올게요. 오, 맛있어. 어때? 니가 베네갈 더 좋아하면 베네갈 더 묻혀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니가 베네갈 더 좋아하면 베네갈 더 묻혀서 먹는 건데. 응. 저기 뭐야. 콘쥬 있잖아, 콘쥬. 콘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니가 좋아하면. 음, 괜찮네. 한국식 비슷하다. 오늘 아침부터 불러와가지고. 강아지가 있으니까 더 좋다. 근데 저는 저게 좋은 거 같아. 저게 하와이다. 응, 그래. 저 무슨 초예요? 난 초? 몰라, 나도. 으흐흐흐흐흐.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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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예산진이다, 부예산진. 하핰. 안 먹을 땐 덮어. 이거, 안 먹을 땐 덮어. 이거 저기 말. 개새끼, 개새끼. 털이, 털이, 털이 들어왔다. 하핰. 헤헤. 이건 표가 나는데 이건 새우는 표가 안 나 톨 색깔이 하얘서 바베큐를 우리 신랑이 맨날 해 봤어 응 그치 우리 신랑도 맨쯤 사야되지만 이제 나한테 넘어오더라 그게 혼돼있다래 아예 근처에서 안감돼 그게 아니라 한국 아줌마도 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야되는데 옆으로 가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 스위트 베이비 레이스 이렇게 해갖고 소스를 근데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구는거야 이제 이거 우리 신랑도 먹고 나오면은 그래 이거 놔두고 또 냉정실에 놔두고 있다가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좋아 불 더 쎄야하는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되지 않아? 이거 스모크 자체가 있는거야? 이 안에? 네 스모크 스모크 하는거에요 지금 지 안에서 있는거야? 아니면 그걸 집어 넣어준거야? 이게 펠레로드 쓰는거거든요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러면은 이게 타면서 스모크 향해 스모크 향해 슬로크 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지? 네 그렇게 하면은 더 맛있으니까 맛있게 지금 완전 그림들 어디 어디에 찍은거야? 지금 이거? 여기 보이잖아 완전 그림이지 이 삼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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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또 잘나오더라고 어머 하늘까지 잘나오네 삼성은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나오네 셀리야 이거 지금 너무 이거 나무하고 하늘하고 너무 배경이 너무 좋은데? 언니 이거 하나 두개가 좀씩 넣을게요 와이키키 이쁘지 응 왜 배경이 이거 이거 나무만 이렇게 나오고 어휴 잘 나오지 와이키키 같다 언니 그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다 이거 지붕 없이 지붕 없이 응 언니가 18번째 토비를 놀리고 있잖아 언니 아니 그런가요 응 좋아하나 언니 토비 안 서서 안되서? 안 돼요 아 기름기가 있어서 우리집 토비는 18번째 이러보시오 아니 자꾸 언니가 치킨을 들 때 저 이런식으로 어 아 얘기해다 준다는 제스처로 주는구나 자기 추는 줄 알고 요렇게 보니까 토비 어렸을 때 나온다 얼굴이 나와요 얘 눈을 보잖아 응 얘가 악한 애가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악한 애가 아니야 아니 악한 애들은 뭐에요 강아지는 다 이뻐 언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아니야 진짜 싸우는 애는 눈이 착한 개나 응 아니 언니 그거요 우리집 우리집 눈을 보세요 여러분 착한 개의 눈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집 동공같은게 없어 사로잡혀 있어 뭔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사람도 휘가닥 돌면 동공이 안 보이잖아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무서워서 35개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집에 다 개 하나씩 키워요 텍사스는 그래 거긴 그래야돼 로종 그 정도 위험한거야? 아 얘네가 산 거여 거긴 그렇겠지 좀도둑이 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넥스트 도어에 그걸 올린거에요 자기 cctv 카메라가 찍혔는데 어떤 남자가 그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기어서 그 백야드에 가서 문을 짜는거 근데 여자가 싱글 보니까 싱글로 사는 여잔데 찍힌거야 근데 우리집은 속도 없지 얘가 백업을 딱 기억해 주니까 하지가 있어요 걔네 집에서 자고 그래 유난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로가 걔한테 쫓겨나고 나가라고 제가? 개입장에서는 자기집인데 유치원 꼬마이가 와가지고 하니까 그 애들이 알죠 애들 만만하게 보셨나요 응 그래서 저는 걔네 쟤들하고 진짜 자꾸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걔를 좋아하면 걔에 관련돼서 그런 업종을 찾잖아 아 그런거 어 그런 쪽으로 해서 훈련사이신거 그런것도 있고 뭐 관련된 직종이라던지 뭐 수의사 뭐 뭐 그런것도 등등등 그러더라고 그래 언니 저 쟤 따라가 쟤 따라가 언니 어떡해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 안쓸거죠 요거는 여기 셀리 유튜버 보니까 이거 좋아라 엄청 좋아라 보이더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냐 셀리야 이거요? 응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거 안 먹어? 이거 또 잘하면 안전잠치 다 있잖아 네 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또 신랑이 하는거야 다? 아니요 이거 제가 기다리면 이렇게 한번 시즈닝을 딱 해 주고 아니 어찌 어찌 아 아 좋았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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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위 없어? 가위 있는데 있어보이게 하려고 시작! 자르고 있어봐 야 가위로 잘라 아 있어보이게 하려구요 맛있어? 여기서 먹는 것 같다 냅졸아 맛있어 근데 식당에서 먹는 그 맛인데? 이게 저기다 훈연하고 하나 더 있습니까? 아 어떡해 각이 넘겼어 오 괜찮네 이거 또 드릴게요 야 그거 코스톱 같더니 이거 진짜 한 38분 40분 하더라 티부티를 하나도 안 비벼 아니 거의 그렇다지 중남부 근데 텍사스가 언니 고기가 풍부하잖아 거기가 쇠고기 카우보이도 유명하잖아 잘 샀다 그렇다고 얘 저번에 와가지고 가스도 고고 가서 봤는데 얘처럼 한 38분 이러더라구 35분 요만한게 어떤거야? 아 아 이게 지금 고기가 두꺼워서 그래 두꺼워서 그래 고기가 두툼하잖아 난 양고기가 좋아 양고기 한번 해 먹자 양 꼬치 양 꼬치 그 그 그 나도 좋구만 양념은 저기서 사다가 해가지고 뭐여? 아니 나는 천천히 먹어 거기다 좀 놔둬 따뜻하게 뭐여? 하고있어 언니 계속 열려놨어 아유씨 얼굴 나왔대지 얘기해봐 맛이 없어요? 그래봐 왜 안되지요? 나는 천천히 먹는 여자 과달하지 마세요 알아서 먹을게유 하하하하하 유튜브에 진심인언니야 하하하하 나이가 드니까 안하고싶네 맛이 좀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하하하하 이제 좀 친해진다고 내 손의 초장은 부드럽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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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 간다 쉬워 토비 가자 오오 컴인컴인 삼샛발 일로 내려와 토비 이리와 또 와 토비 한번 더 간다 자 가자 원투 스리 토비 가자 빨리 가 빨리 오오 잡았어 잡았어 이리로 와 토비 이리와 오오오 한번 더 갖고와 가자 토비 간다. 준비해. 잠깐 있어봐. 가자. 레디. 오 드러비 드러비 잡아 잡아 잡아. 오 빨리 와. 저희 세상이 놀랍잖아요. 땡. 땡. 으아. 콕. 잘 나왔다. 다 익었을 것 같다. 장갑이 마음에 든다. 이게 돼지라서 다 익었어요. 다 익은 것 같으면 없어. 여기 보지 말고. 상관없어. 개털보다 심한 것도 있는데 안 그러냐? 그 정도는 L급이야. 강아지가 있는 집을 잘 안 가려고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개털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넣어요. 맞아. 재밌어. 그래 그래. 얼마쯤 했냐. 저 회사도 다 제가 세운 거예요. 근데 니네 집 바깥에는 소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면 안 되지? 바깥에. 아 그래요? 색깔 바꾸면 소실이 있어. 다 아줌마가 되면. 멸치. 멸치. 오늘 이거 다시. 이런 셀 수가 있습니다. 이봐봐. 식초도 갖고 왔어. 식초. 식초. 마카드. 너네 집 겨자 있냐? 겨자. 젓가락. 젓가락. 젓간만 갖고 오면 되네. 음. 젓가락. 나는 젓가락이 여기 있어. 이거. 아. 젓가락도 가져왔어. 아. 젓가락도 가져왔어. 아. 너네 거. 다 아. 젓가락. 아. 젓가락. 야. 너무 좋다. 이것도, 대여. 다리. 자. 사은. 아. 참. 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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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래서 낫자 내 입으로 걸어가는 거다 그건 아니 그건 아니요? 아니야 나 안 먹었어 Excuse me That's my food 천천히 먹는다고 천천히 먹는다고 자기야 얼음 있어 얼음 얼음 몇 개만 열 개만 갖고 Oh my god Shelly That's my food 다 아쉽네요 다 아쉽네요 다 아쉬워보는다 다 아쉬워보는다 다 아쉬워보는다 네 젓가락 응 젓가락 여기다가 식초 넣고 자 이거 어 이거 먹어 한참 적어야 돼 요 식초 타서 이 찐하거리찐해 이게 청순회면 그 유명한 미안해 청순회면이 못사고 그 뭐냐 언니, 칠갑 칠갑, 근데 청수보다 칠갑이 더 나아 그래요? 그럼 청수때 맨날 이번 세일 하잖아 칠갑이 국수 자체가 더 올게닉이 많이 들어왔어 그 성분이 저희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해봐봐 언니 이거 국물 찐하니까 찐하면 어제 얼음을 좀 녹는데 기다려야 돼 언니 아 진짜 너무 올려놨네 계란도 있어야 되는데 야 고기를 썰어갖고 고기를 올려야 되는데 나도 이제껏 고기 먹어 새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 후루룩 먹는거 빨간불이 뭔 얘기야 내가 이거 냉면욕스를 만들었걸요 알아서 먹어 이거 뭘로 만드는지 가르쳐줄테니까 야 비밀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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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멈추지 말고 먹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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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잘라야 들어가나? ㅠㅠ 지금 되고 있어 ㅠㅠ ㅠㅠ 고기! 고기! ㅠㅠ ㅠㅠ